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런 분위기 처음인데 많은 기자분들이 보시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오윤이라는 역을 맡았는데요 굉장히 좀 불쌍하고 부른 소녀 시절을 겪고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 역할입니다 그때 이제 좀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 조금씩 조금씩 표출이 되면서 약간 굉장히 좀 많이 변화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극 초반과 후반이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지켜봐 주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자르시고 오윤이 역할에 임하면서 또 단발로 변신을 하신 거죠? 네네네 그렇게 변신을 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드라마 촬영 출연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계신 팬분들에게 그냥 조금은 더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윤이랑 캐릭터랑도 좀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네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세고 욕망이라는 단어가 사실 저는 실제 제 모습이 그렇게 욕망스럽지 않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맡아왔던 역할들도 굉장히 그냥 좀 착하고 캔디 같은 그런 역할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저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연기를 하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힘든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악역과 같이 대칭하는 그런 씬들도 너무 재미있고 사실 저는 천서진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있어요 나도 정말 휘대의 악역으로 탄생할 것 같은 예감 그래서 함께 연기하면서 너무 재미있고 거기에 또 지지 않는 역할이거든요 오윤이가 결국은 그래서 아 저걸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진짜 더 좀 표독스러워지고 욕망스러워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하원님 말처럼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제 실제 딸은 6살인데 극중에 베로나 양은 16살로 나오거든요 너무 큰 딸이 있으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한테 딸이 16살짜리 딸이 있다고 했을 때도 네? 제가요? 약간 이렇게 작가님께 놀라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저희 집 세트에 실제 그 베로나 배우 김현수 씨의 어렸을 때 사진들이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진들이 실제 지금 제 딸들의 나이의 또래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보니까 로나의 그 어린 적 그 모습들이 실제로 제 딸들과 약간 이렇게 겹쳐지면서 진짜 제 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6살짜리 딸이 진짜 내 딸같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어색함이 정말 전혀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어색함이 진짜 없어가지고 정말 딸처럼 느껴지고 연기하는 데 진짜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그것도 저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진을 통해서 어색함을 없애고 연기에 좀 몰두를 더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일 것 같아요 네 감춰져 있던 애써 숨기고 억눌렀던 욕망이 조금씩 표출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 그 모습이 단지 안 좋게 보이기만을 바라진 않고요 같이 보시는 분들이 약간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